오우 오빠! 오우 무서워 너 이렇게 흔들어도 안 떨어져 왜? 이뻐? 아 고맹이라 하지 마 고맹이래 한 살 오빠 면서 아이고 아우 오빠 무서워 사진 찍고 있는 것도 멀쩡해지고 1, 2, 3 아 다정해 보인다 머리카락 지금 엉망 좀 타는데 잘생겼어 그건 아는데 너 갈라낼 수 있어 왜? 아 이게 뭐야? 진짜 달달한 신혼무구 대화 같지 않아? 놀러올 때 이뻐해야 된다는 거 너한테 나 이렇게 만들었어? 그냥? 내 눈에만 잘생길 수 있을까? 내 말이 그 말이었어 나 코어라 나한테 안 돼 이야 받아봐 왜 웃음이 세게 나왔나? 나 핫힛뻑뻑 나 핫힛뻑뻑 이거 진짜 멋있지 않아? 응? 이런 걸 눈에 담아야 돼 집에 담았어? 이제 담았어? 이제 담았어 이제 담았어 내 머리에 먼저 이미 담겨 있어 항상 아니야 봐봐 정치 보지 말고 나만 보래 조이 오늘 애교 터진 애네요? 진짜 좋아해 죽는 거야 오빠가 또 열 받았다고 아니 굳이 다윈이 이 넓은 세상에 우리 둘만의 시간을 축하할 수 있어 눈치 안 봐도 된다니까 이제 우리? 아 그래서 눈치 안 보고 뭐 할 건데 아 이거 눈으로 말하고 있네 왜? 왜? 아 진짜 옛날 옛날 오빠분석 같다? 귀 빨개졌다 아 이거 제일 좋아 살짝 놀렸는데 오빠가 얼굴도 되게 빨개지고 되게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귀여워가지고 계속 장난을 쳤어요 놀랐죠 너무 좀 밝잖아요 또 특히 둘만 있고 높은데 너무 가깝잖아요 둘이 귀가 터질 것 같아